안녕하세요. 네, 도널스입니다. 3개월 전에 댓글 읽기 1탄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남은 댓글들 모두 가져와 봤습니다. 2년 전 첫 영상을 올리고부터 계속 꾸준히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 한 분이에요. 질문 댓글에 답도 할 거고 또 위로해 주셨던 부분에 감사했다고도 표현할 겁니다. 저는 그때도 그렇고 그때도 진짜 이런 댓글 보면 일을 하는 와중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했거든요. 지금 다시 봐도 참 울컥합니다.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다 소중했어요. 감사해요. 일단은 그런 두려움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좀 살아보고 직장을 좀 가져보고 하다 보니까 안 해봐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것도 진짜 있는 것 같거든요. 합격을 하고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랑 하지 못하는 거를 구분을 하면서 두려워해도 충분히 늦지가 않아요. 대학생활 때 배웠던 많은 프로토콜의 간호술기를 익혀가면 병원에서 프리셉터 과정 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임상에 맞게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너덜너덜해졌을 때 더 안 버티고 그만둔 거 진짜 잘했어요. 화이팅! 수리님 오, 맞아요. 맞아요. 정규직이랑 계약직 둘 다 일을 해봤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 자체가 짧았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력 기간은 전부 다 달랐어요. 제가 면접 때 이전에 했던 그 경력들에 대해서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배웠는지 잘 말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냥 이력서에 전부 다 썼었어요. 댓글 당시 신규 간호사의 암흑기를 겪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은 다 지나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시길 바랄게요. 화이팅! 선생님! 저는 16년도 졸업이고 지금은 병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. 총 임상 경력 5년 정도 되었을 때 나왔어요. 그리고 그 대학병원의 채용 공고 대상자는 기졸업자였고 신규 처우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오랜만에 다시 선생님 채널에 들어가 보니 정말 말씀대로 선생님께서는 꾸준히 유튜브를 하셨더라고요. 최근에 올리신 신규 간호사들의 퇴사 관련된 영상을 보고 참 공감도 되고 좋았습니다. 댓글 달아주신 당시에는 저도 너무 일이 바쁘고 현실에 적응하고 하느라 답도 제대로 못 드렸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잠시 간호사를 쉬고 있지만 선생님 영상 보면서 재충전도 하고 또 동기부여도 얻고 하겠습니다. 사실 최근에 영상도 제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좀 빨리 지나간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가 봐요. 그래가지고 말도 빠르게 하게 되고 뭔가 자막도 빨리 지나가게 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부터는 만들 때 좀 잘 조절을 해볼게요. 제가 정신과 병동 관련 영상을 올릴 때 그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나 아니면은 힘을 내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내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서도 행복하시기를 진짜로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이 댓글은 사실 제가 일하는 병원에 일하시는 선생님의 가능성이 커가지고 되게 놀랬었어요. 그래서 2년 전인데 아직도 선생님은 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일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다 보니까 뭔가 좀 규칙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되게 길게 있다가 와도 늘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하는 댓글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. 제 영상을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자주 달아주셨던 분들입니다. 말씀처럼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면은 모두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저도요. 그쵸. 이제 4학년 대학 졸업반 되면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보통 다 취업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지원서를 넣죠. 교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니던 병원에 정신과 병동에 티오가 정말 오랜만에 나게 돼가지고 갔었던 거거든요. 그리고 정신과라는 그 전공 과목 자체가 뭔가 완전한 특수부서는 아니지만 ER이나 ICU 같은 그런 류의 부서 자체는 아니지만 과가 가지는 그런 약간 스페셜한 특성 때문에 조금 다른 과들, 내과나 외과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한 번 하게 되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계속 그쪽으로만 경력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선생님,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진짜로요. 가끔 과거를 좀 보면 아, 내가 이때 헛살았나?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시간들도 저한테 필요한 시간이었거든요. 선생님도 분명 마찬가지이실 거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말길 바래요. 대병이나 기업병원을 나오게 된 다음에 로컬이나 상급병원을 가게 될 때 저는 아무래도 내가 그곳에서 뭘 배우고 뭘 좀 더 전문적으로 가져갈 수 있나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. 중증도가 높으면 몸은 힘들겠지만 제가 공부해야 될 거나 아니면 제가 배워야 될 게 점점 더 많아지겠죠?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뭔가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그런 걸 추천합니다.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. 그냥 조금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곳에서 일해도 괜찮습니다.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떻게 힐링하시냐 어떤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다들 여쭤봤더니 해주셨던 말씀들이라서 이제 앞으로 종종 이런 관련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친구입니다. 네. 이 친구에 고양이가 있는데 지금 프사가 이렇게 고양이 사진인데 진짜 엄청 귀엽거든요. 아아 먹고 싶어.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자주 못 가는데 어쨌건 친구도 또 동수도 잘 지내고 있기를 우리 탐순 롱타임 노시 약간 쉬어가는 댓글입니다. 저의 근무복이 제가 나올 당시에 이제 또 편한 근무복으로 바뀌면서 좀 활동하고 간호 업무 하기가 좀 편해졌던 건 사실이고 저는 친구가 없어요. 네. 많지 않아요. 적어요. 나만 그런가? 영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엄청 힘이 된답니다. 동기부여가 돼요. 이케 늘 기다려주셨던 구독자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늦게 올렸었나 봐요. 잘 지내시길 모두 행복하게 즐거운 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최근 댓글이었고 여러 부서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하나씩 기회가 되면 좀 풀어볼게요. 그리고 일상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는 카페나 맛집 또는 제가 보내는 시간 이런 걸 좀 편집해서 올려볼 거고 먹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좀 창피함. 피자는 다 좋아합니다. 파인애플 피자, 하와이안 피자도 좋아해요.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민트 초코 싫어하는 것처럼 약간 논란이 있던데 요즘은 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없네요. 책 좀 읽어야겠네.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